부동산 추가 대책이 곧 발표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과연 풍선효과와 갭투자를 잡을 수 있을까요? 한번 예상해 보겠습니다. 구독하기와 좋아요 꾹 눌러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박찬웅의 부동산 쇼! 부자남 박찬웅입니다. 지난 14일 국토부와 기재부가 만나서 부동산 추가 대책을 검토했습니다. 비규제 지역에서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9억 이하 중저가 주택의 가격이 상승하고 대출이 아닌 전세를 끼고 투자하는 갭투자가 성행하면서 5월 말까지 하락했던 집값이 6월 들어서 다시 상승 전환하려는 낌새가 보이다 보니까 정부가 발빠르게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아마 이번 주 중으로 대책이 발표될 것 같은 분위기인데요. 과연 어떤 내용이 담길지 예상해 보겠습니다. 이번 부동산 추가 대책에 예상하는 크게 5가지입니다. 그 중 첫 번째는 조정 대상 지역의 확대입니다. 풍선효과가 나타났던 군포시나 화성 동탄일기 안산시, 오산시, 시흥시 주로 경기 수도권이죠. 거기에 대전광역시 그리고 인천 일부 지역 송도나 청라가 대표적이겠고 검단도 들어가지 않을까 싶고요. 이런 지역들을 조정 대상 지역으로 추가 제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번째는 정부가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서 일관되게 펼치고 있는 대출 규제를 강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 투기 지역과 투기 과열 지구에서 9억 이하 40%까지 주택담보대출을 해주고 있는데 6억 이하 40%로 기준을 강화하지 않을까 싶고요. 현재 투기 지역과 투기 과열 지구에서 시가 15억을 초과하면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고 있는데 이건 역시 9억 이하 15억 구간도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봅니다. 그리고 조정 대상 지역도 9억 이하에서 50%까지 주택담보대출을 해주고 있는데 이것도 6억 이하 50%로 기준을 강화하지 않을까 싶고요. 또 개투자를 막기 위해서 전세자금대출도 규제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 12·16 대책에서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이후에 시가 9억을 초과하는 주택을 매입하거나 이 주택 이상 보유할 경우에는 전세대출을 모두 회수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건 역시도 시가 9억 원을 시가 6억으로 기준을 강화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봅니다. 이번에는 세 번째입니다. 앞서 두 번째까지는 저뿐만 아니라 많은 전문가분들이 예상을 해보는 부분이었고요. 이번 세 번째는 직접적인 추가 대책의 예상안은 아닙니다만 작년 12·16 대책의 연장선상에 있고 정부가 집값 안정을 위해서는 빠르게 법안을 통과시켜야 할 내용들입니다. 가장 먼저 정부세법을 둘 수가 있겠죠. 기본적인 세율도 올리지만 조정 대상 지역에 두 개 이상의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리고 전체적으로 3주택 이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부과하는 추가 세율도 올리겠다는 것 거기다가 조정 대상 지역에 두 개 이상의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세 부담 상환율도 200%에서 300%로 올리는 것 이걸 이제 20대 국회에서 통과시켰어야 되는데 못했잖아요. 그래서 21대 국회에서 통과시킨다고 하죠. 이번 세법 개정안에 넣은다고 해요. 원래 세법 개정안은 매년 7월 말 정도에 했었는데 얼마 전 기사 보니까 9월쯤에 세법 개정안에 넣은다고 합니다. 어쨌든 올해 안으로 이 법안이 통과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도 있는데 여기에는 취득세나 자산세 감면 받을 때 주택임대사업자가 기존에는 면적요건만 따졌는데 앞으로는 가액기준 기준시가 6억 이하 정도가 되겠죠. 이렇게 가액기준도 추가하겠다는 것 그리고 소득세법에서는 이제 1세대 1주택자가 양도가의 9억을 초과하면 9억을 초과하는 양도차익분에 대해서 양도세를 내야 되는데 이때 장기보유특별공제 받을 때 기존과 다르게 앞으로는 거주를 많이 할수록 공제율을 높여주는 그래서 실거주 여권을 강화시키는 이 법안 거기다가 양도세 중과세 판정할 때 주택을 몇 개 가지고 있느냐 그 주택수를 판정할 때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시키는 이 법안들도 아마 올해 안에 빠르게 통과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이것도 어찌 보면 정부 입장에서는 숙제와 같거든요. 그래서 직접적인 추가 대책은 아니지만 간접적인 대책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넣어봤고요. 추가적으로 일부 전문가분들이 갭 투자를 막기 위해서 보통 갭 투자가 단기 투자로 차익을 노리니까 이 단타 투자를 막기 위해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강화시키면 어떨까? 그래서 현재 지금 조정 대상 지역에서 1주택자가 양도세 비과세를 받으려면 2년 동안 보유와 거주를 동시에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3년 정도로 늘리면 갭 투자를 막지 않을까라는 말씀들을 하시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3년으로 늘리면 갭 투자를 막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1년 더 늘어난 만큼 시중에 매물이 잠기기 때문에 매물 공급 감소로 인해서 되려 가격이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는 동의하지 않습니다만 어쨌든 또 다른 분들이 말씀하시니까 예상안에 더 받습니다. 네 번째는 주택임대차 3종 세트입니다. 표에 보시는 것처럼 전월세 신고제,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이 세 가지인데 각각의 내용은 제가 이미 이전 영상에서 많이 언급했기 때문에 자산 설명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만 세입자의 권역을 보호하고 그리고 전월세 신고제 같은 경우는 매매 시장과 더불어서 임대차 시장도 투명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제도입니다만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가 이해할 수 있는 어느 선이 있거든요. 쉽게 설명드리면 그런데 그 선 범위 안의 내용으로 법이 통과되느냐 아니면 그 선을 넘어서는 내용으로 법이 통과되느냐가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에 전월세 무한연장법이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사실 그 내용은 이 선을 넘어서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정부가, 거대 여당이 어느 정도의 선에서 법을 통과시킬 것인가가 조금 관심이 가는 부분이긴 합니다. 어쨌든 이 세 가지 법안은 올해 안으로 통과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마지막 다섯 번째는 이건 마찬가지로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크게 무게를 두지 않습니다만 항상 추가 대책이 나온다고 하면 늘 언급이 됐던 많은 사람들이 언급하는 내용이다 보니까 넣었는데 재건축 연안을 30년에서 40년으로 늘리는 것도 한번 대책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봤습니다. 결과적으로 다섯 가지 내용을 되짚어보면 첫 번째 조정 대상 지역 확대 불가피합니다. 풍선효과 막아야 하니까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던 경기 수도권 지역을 막으면 또 다른 지역에서 풍선효과가 나타나겠죠. 그래서 이렇게 찔끔찔끔 지정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오를 것도 예상을 해서 좀 광범위하게 지정하는 건 어떨까 한번 생각을 해봤고요. 두 번째 대출 규제 같은 경우도 물론 전세자금 대출을 규제하는 건 이해가 갑니다. 개투자 막아야 되니까요. 그런데 주택담보대출에서 9억 이하 구간을 규제해 버리면 서민 실수회자의 내 집 마련의 꿈을 꺾는 것 아닌가 라는 걱정이 됩니다. 사실 현금 많으면 걱정 없겠죠. 내 돈 주고 다 집 사면 되니까. 그런데 누가 현금 다 주고 집 삽니까? 대출 끼고 사죠. 서울에서 조금 더 범위 넓히면 조정대장 지역에서 정말 서민들이 그나마 집을 살 수 있는 주택이 바로 9억 이하 구간인데 여기에 대출을 줄여버리면 내 집 마련의 꿈을 꺾는 것과 같으니까요. 집값은 잡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정말 정책의 최종 목적인 서민의 주구 안정을 불안하게 한다면 한 번쯤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집값을 잡는 것도 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지금 9억 이하 구간에서 대출이 조금 완화되어 있다 보니까 9억 이하 아파트가 가격이 올랐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6억 이하로 기준을 강화해서 6억 이하 구간에 대출을 조금 대준다면 마찬가지로 6억 이하 구간에서 또 가격이 오르겠죠. 그러면 더더욱 서민들이 집을 살 가격대가 없어지고요. 그래서 정말 아주 단순하게 대출을 규제하는 것보다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장기적인 안목으로 규제 방향을 잡아보는 게 어떨까. 좀 수요 억제보다는 공급을 늘리는 것에 방향을 조금 맞춰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후속 조치라 큰 이견은 없고요. 네 번째 주택임대차 3종 세트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가 이해할 수 있는 적정선 범위 안의 내용으로 법을 통과시킬 것이냐 아니면 적정선 범위 밖의 내용으로 법을 통과시킬 것이냐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다섯 번째 재건축 연안 강화는 제가 특별하게 언급할 게 없다는 것을 끝으로 오늘 내용 정리하겠습니다.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